레저럭션은 리메이크가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도 좀 있고 뭐 이래저래 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어른들의 사정이 그런거 둘째치고 이제 게임이 워낙 잘 나오니까 더 아쉬운거지 사람들 레저럭션은 이정도 퀄리티 기대 안했을걸요 물론 관리 안하는건 똑같지만 서버 문제도 똑같고 관리 안하고 봇이 판치는건 똑같지만 이정도까지 잘 나올거라고 생각을 예측 자체라 못했을걸? 근데 졸라 잘나왔잖아 졸라 잘나왔으면 뭘 해야겠어요 노를 저었어야 했는데 노가 부러졌어 아니 애초에 요즘시대에 노가 뭐야 모터 달고 왔어야 했는데 모터보트 몰고 와가지고 아님들 이게 근본 게임 디아블로 레저럭션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신규 유저도 좀 유입하고 디아4에 유입을 할 수 있는 빌드업을 했어야 했는데 서버 문제로 한번 크게 조져먹고 봇 한번 못맞고 그 이전에 이제 레더가 늦어져도 너무 늦어져가지고 디아블로 맛보러왔던 아저씨도 다 도망가고 와보니까 했던거 똑같이 또 해야되거든 옛날에 세빠지게 했던거 그 기억 재밌게 즐겼던 그 기억 그 젊은 날의 기억때문에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개쌈 노가다거든 뭐냐고 이거 날씨 때문에 다 구역된게 잘 entren 와 감사합니다.